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엇이 무엇인건지 먼저 말하면 짓는거야 아니면 왼방신이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까 너와 함께 걸을 땐 내 심장 박동이 들려 그리 틈을 맞춰 내 반걸음 자꾸 빨라지고 이런 걱정은 좋아 널 너무 좋아하잖아 이런 기분 말 못하는 내 모습이 싫어 내가 이렇게 시값이 눈에 샘이 흐를까 가만있어도 내 입술엔 스마일 먼저 말하면 짓는거야 아니면 왼방신이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까 너와 함께 걸을 땐 내 심장 박동이 멈춰 그 충격에 내 발걸음까지 함께 멈춰버려